아, 아우 정말 진짜 생각할수록 뻔뻔해 죽겠네? 아니 어떻게 감히 이모를 넘봐? 무슨 말이야? 아, 수제버거집 말이야. 거기 있는 남자가 이모 꼬시려고 엄청 들이대더라니까? 아이고, 영지. 얘 또 오바한다, 오바해. 야, 수연아 그런 거 아니야. 야, 나보다 한참 어린 총각이 뭐가 아쉬워서 날 꼬시겠어. 내 말이. 어? 이렇게 젊은 처자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. 엄마, 나 물 마시고 싶어. 어, 어, 그래 서준아. 할머니 가줄게. 얼른 가자. 이리 와, 할머니 따라와요. 언니 나랑 얘기 좀 해. 왜? 뭐 할 말 있어? 어젯밤에 서준아빠가 나 데려다줬을 때 이상한 사람 못 봤어? 응, 못 봤는데 왜? 서유라한테 어제 서준아빠랑 내가 같이 있는 사진을 누군가 보낸 것 같아. 정말? 누가? 언니 못 봤어? 난, 난 못 봤지. 아유, 봤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니? 아무래도 사람을 붙인 것 같아. 그래, 너 집에 다닐 때 잘 살펴. 누가 오나. 서준이도 엄마한테 잘 지키라고 해야겠어. 언니도 좀 도와줘. 서준이는 걱정 마. 무슨 일이 있어도 이모랑 내가 잘 살필게. 고마워, 언니. 고맙긴. 엄마, 할머니가 전염 먹으래. 그래, 가서 먹자. 나와, 언니. 아, 심장 떨려. 나 이러다 진짜 심장마비로 죽는 거 아니야? 아... 아...